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1961년생 변호사 출신으로서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상당히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성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정거인멸에 그런 우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경무였던 모양인데 경무 이제 그만두고 좀 쉬는 시간이 되면 한상혁 위원장은 일단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쟤보다 나이가 이제 적은데 이렇게 좀 피곤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심 의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깨끗하게 사람이 좀 깔끔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게 그쪽 진영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흔들어대라 이런 주문이 있더라도 그 무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게 되면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두었으면 이런 불상사도 조금 덜했겠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한다. 현재까지 수입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입해서 검찰이 제시한 그런 증거자료를 참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뭐 나라 전체가 다 조작이 그냥 보통 명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조작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작하는 것은 그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통위의 담당 그런 국장하고 과장이 개입해 가지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학교 교수는 세 사람은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 거기에 방통위 위원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 중심으로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v조선의 재성인을 맡은 심사위원장이 tv조선이 어떻게 된다 해 가지고 본인에게 남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또 방송위원회에 관계된 국장하고 과장급에서 뭐가 남는다 점수를 조작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tv조선은 또 조선일보 계열사니까 조금 이렇게 편향될 수 있으니까 한겨레 기사를 한 번 봤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작은 제목으로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암흑의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암흑의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이것을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광주대 윤 암흑의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서 항목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 조작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안 밝혀지겠지. 이제 한 상역 방통위 위원장은 며칠 전 페이스북의 입장을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점수 수정 지시에 미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재인데 이 부분 역시 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죄승인과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조작한 것은 행위가 드러난 거니까 어떻든 간에 다른 것보다는 남자가 한평생 사는데 방통위원장이 한 번 대해본 것만 하도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깨끗이하게 그냥 자리를 내놓고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내가 공무를 보다가 후임자 등장과 함께 내려오겠다. 윤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됐는데 방송을 털어지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얼굴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0년생이고 이 양반이 61년생입니다. 이 양반은 고대법대를 낳고 난 고대경제학과를 낳았고 아무리 화면발이 서로가 좀 다르게 봤더라도 사는 거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화끈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맺고 끊는 거가 나라 전체가 혼전신의 조작으로 그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든 간에 이 문제의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져 가지고 조작 문제가 또 한 번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니까 이번에는 또 성남시장실에다가 단 cctv를 이게 다 작동 안 되는 것을 달아놓고 국민들한테는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것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끈하게 지금 불고 있는 유동규 씨가 아니 그거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에서 법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께서 성남시장실 앞구에 있는 비서실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못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정에 여러분들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씩 웃으면서 나한테 가짜라고 말했잖아. 이재명 성남시장실에 있는 거 하고 이런 게 다 가짜 모형 cctv라고 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유동규 씨가 참 큰일을 하네요. 유동규 씨가 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이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뭐 아주 이런 흙탕물에 이렇게 함께 놀러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진상 측 변호인들이 cctv가 설치된 시청사무실에서 검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은 그 cctv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성남시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한 경우는 다 휴대폰 가지고 다 동영상을 찍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정진상 씨 변호인은 정진상 전정조정실장이 성남시청 2층 자기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씩 합계 3천만 원을 수수했던 내용이 꼴진데 하지만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당시 성남시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가져온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 드는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어떻게 하느냐 정진상 씨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승화가 하는 사람답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진상 씨의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됐습니다. 그 결과로 정진상 씨가 구속된 겁니다. 변호인 주장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 안에 설치된 게 있으니 금품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죄다 가짜입니다. 검찰 말을 듣고 있던 재판장께서 깜짝 놀래 가지고 그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진상 측이 다른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식 웃음을 웃으면서 내한테 가짜라고 다 이야기 했잖아. 그리고 유동규 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그 cctv들 다 가짜입니다. 정진상 씨 본인이 나에게 말해 줬습니다. 다 가짜로 설치한 것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책이 변호하기가 좀 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허위로 판명된 것을 이제 재판 과정에 한 번 들고 나온 거죠. 유동규 씨가 기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있다고요? 그건 다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 아마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기죠. 더 큰 사기도 치는데 이 정도야 여러분 약고하지 않습니까? 취재진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붙어 묻더구면요. 정진상 씨가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만 이제 늘 하던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성남시장실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cctv는 본인들이 다 가짜인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한 번 유동규 씨는 오늘 정진상 씨 측에서 해당 cctv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전혀 음성이고 뭐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이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으니까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 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진상 씨가 저거 안 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상 씨 본인이 저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다 가짜로 설치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전부가 인생 전체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향해서인지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다한 겁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시장실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가짜라고 들었습니다. 정시 자리가 직원들에 들려싸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사무실 구조라고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는데 사람들 앞에 직원 두 명이 앉아있은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시 자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금품을 책상에 넣어두기도 했고 자리에 있을 때는 응접실 쪽에서 했는데 정진상 씨 변호인들이 말하는 그 구조가 아니고 하나 뒷칸으로 물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깥 창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cctv가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실하게 여러분들 취재질 않게 이야기를 하네요. 전부가 다 가짜인 겁니다. 인생도 가짜고 진술도 가짜고 가짜가 한두 가지입니까 성남시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그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입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모두 cctv가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간에 가십거리지만 또 방송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따라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나오면 그리고 뭐 이것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기발한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가 맡겨놓은 쌈짓돈인 것처럼 와이프하고 여러분들 휴가여행 떠나면 최소한 자기 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언제든지 밝혀질 거고 그걸 돈 빼가지고 쓰는 사람이나 cctv가 가짜인 것을 가지고 언론들의 보도자료를 돌려가지고 성남시장실에는 있는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악당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그래도 이 유동규 씨가 잘생겼습니다. 이제는 뭐 좀 마음도 부근해지고 하니까 뭐 사람이 참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는 거가 딴 게 있습니까 사업을 다 기획을 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는 민간업자들 확실히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왜 밀어줬습니까 남으니까 밀어줬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고 결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민간업자를 팍팍 밀어줘가지고 저거가 많이 먹고 나도 좀 먹고 뭐 떡고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뭐 그거 아닙니까 사건이 뭐 간단 맹료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절대 나는 몰랐다 누가 얼마 먹는지 그렇게 하는 거고 검찰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다 짰잖아 네가 할아버지 아닌데 계속 도와줬잖아 확실하게 용적률도 풀어주고 임대아파트도 줄여주고 그래서 확실히 4천원 5천원 6천원 좀 먹도록 시켰잖아 이렇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공소장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검찰은 이재명이 이게 핵심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자본 대장동 개발을 허용한 거다 왜 허용했겠습니까 김만배가 뭐 할아버지입니까 남욱이 뭐 아저씨입니까 집안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남으니까 김만배하고 이런 같이 짝짝꿍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남을 거 아닙니까 왜 김만배가 두루두루 이런 법적 기자생활을 했고 로비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세상 물리를 터득하고 있으니까 혼자 다 먹어 치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그걸 챙겨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확실히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검찰 공소장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다 알고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 알고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땅 짓고 여러분들 완전히 헤엄치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몰아준 겁니다 그게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수천억짜리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측 주장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고 1800억 확보하고 여러분 다 한 4 5천억 넘어갔으니까 1800억 확보한 것만 하더라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사업계획 다 짜가지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돈이 별로 없는 친구와 함께 다 몰아줬다는 거 그거를 유식한 말로 무자본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본 무자력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도 대단한 사업인 거 아니까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출자금 납입하고 그다음에 수천억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도와준 겁니다 누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하고 수천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착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이 자위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겠죠 저는 검찰 공소장에 동의하는 면이 많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내 한 캐 남으니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한 캐 돈이 들어오니까 김만배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래도 경험도 있고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사업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달라 가지고 입 싹 닫고 이렇게 갈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욱 치우고 뭡니까 원래는 남욱이 가장 지분을 많이 받아 있는데 김만배하고 여러분 연결해 가지고 남욱은 여러분 2등으로 제치고 김만배가 1등을 맞는 다음에 파트너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이주자님께서 진짜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 많이 해야 되죠 나라가 어디 수순할 수 없을 정도 썩어버린 겁니다 그 근거로 사전에 이 사업이 노다지 사업이란 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검찰이 성남시장시들의 본인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이 본인이 이것이 노다지 사업이란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 입건 사업 등으로 표현하고 2018년 1월 29일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9천억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의 입지 조건과 30만 편 가량의 농지 임랄을 주거 상업직으로 개발한 사업 내용 자체 자신이 성인해 준 인허가의 경제적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심각합니다 날아가면 내려앉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현안 과제도 보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두두루 전체를 다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무리한 사업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해도 그냥 이사다란 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이사해 날 여러분들 뭐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수천억짜리 이름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배포하고 그 다음 그것도 해소해 버렸겠죠 수천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사의 의장이 항의했네요 다른 사회의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도찰문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배임이 되는 겁니다 사회의사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의사할 때 이사록의 기록을 잘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금압이 얼마 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민사상에 여러분들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사회의사라는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신경 쓴 일이었습니다 민사로 걸게 되면 꼼짝없이 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민간업자들이 돈폭탕을 밀어준 겁니다 뭐 법원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낯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거죠 할아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밀어주겠습니까 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주 안 다룹니다마는 재임기간 중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요즘에는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의전 행사하다가 끝날 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밑에 사람들이 딱 짜인 그런 신 행사 일정에 따라서 그냥 정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거죠 지금 계속 민주당이 뭐죠 무리한 법안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윤 정부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에는 기존 방송법을 개편해 다양한 미디어를 관장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만들고 이건 결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 비어버린 겁니다 정청 내 방송위원장이 뭐예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 재정에 대한 공천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kbs 수신료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정부에 관한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별 안 다루는 겁니다 다뤄봐야 결론도 없는 거니까 얼마나 이런 불만이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해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양국법도 무리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한덕수 총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돌려보낼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서 국회로 돌려보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 꼴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내년 또 총선까지 그냥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죠 흔들어대고 총선은 또 뭡니까 주물럭 등심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만 또 끝난 게 아니고 또 이런 무언가 하니까 오늘 그냥 제가 언론에 나온 겁니다 또 우리 법 연구에 출신 그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고 이 법안을 발의한 누굽니까 최기상 의원은 우리 법 연구의 판사 출신이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다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상당수 여러분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식문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2020년 대선에서 권력을 뒤집으면 또다시 좌파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 책임하고 여러분들 능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맥 네트워크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한 이런 내용을 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나 열심히 하고 뭐죠 그냥 의전이나 열심히 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손도 좀 흔들고 그 다음 뭐 아이들 천 원짜리 여러분들 아침 조식 대학생들 한 개 주면 또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어주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내일모레 골로 가도 협조 안 할 겁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상록수님께서 이렇게 망칠 때까지 강력한 저지 없이 질주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윤무수님은 내려앉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님은 바로 세우기는 늦은듯 합니다 레지나님은 누가 뭐래도 윤대통령 국가권력의 채도 지도자입니다 불법한 걸림돌과 장애물과 박은 대통령 스스로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어준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의지는 의도는 전혀 없고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 눈에 야 이 친구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전혀 협조를 못하겠다는 거구나 원래 예상한 거지만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영이 설 수가 없는 거지 영이라는 것이 영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도 여러분 영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여러분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것도 영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영이 기강이란 영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써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뭐죠 대통령 혼자서 막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전혀 법 하나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건데 안 되는 법만 골라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근본과 권언과 본질과 핵심과 코어라는 부분에 눈을 감기 때문에 다 자업자득이고 사필기정인 겁니다 국민들이 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경중이라는 게 있고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삶을 살아가더라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는데 하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여러분들 상충되는 이런 나라를 이끄는데 본질을 그냥 못 본 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비본질에 열심히 한다 가지고 어떻게 이러면 해결되겠습니까 시간이 아마 보여주겠죠 누가 오랐는지가 그때가 되면 다 끝나 있겠죠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질문인데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아리숭하네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점을 잘 취재해 가지고 칼럼에 담았네요 한번 연결해 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슥기는 1999년 북한 지령을 받은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실행을 살고 있었지만 두 차례 특별사면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두 번 다 노무현 정권 문정인 민정수석일 때다 대단하죠 국가를 뒤엎으려고 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그 국회의원이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정전 상태에서 온 사방의 적들하고 이런 맞서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어쩌면 이렇게 뭐죠 무장해제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기강과 정신이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무슨 오징어처럼 허물허물해지고 말았을까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한 만큼 우리가 싸우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201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은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개리안에 올라오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 당연히 북한은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결론은 북한을 위한 기권이었다 이것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비서실장으로 초안을 만들었다는 2007년 14선언문도 지금 보면 기이하다 남과 북은 현 정권 체제를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인식을 갖고 있다 핵폐기 같은 단어는 한 단어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쪽에서 핵을 만들어 가지고 뭐죠 매일매일 지인일보 하는데 정전을 외치고 뭡니까 평화협상을 해가 평화체제를 가자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정신 나간 생각을 2007년에 했던 걸 결국 본인이 정권을 잡은 2018년도에 여러분 거의 성사될 뻔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브레이크를 여러분 안 걸었으면 정전 여러분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상 뭐 평화협정 이렇게 체결했겠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아주 의심하는 겁니다 그는 2011년에 낸 책 운명에다 어디 가서 만세 삼창이라고 하고 싶었다 썼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떠밀려 2017년 사악하지 않은 종북 좌파 대통령이 뽑혔던 셈이다 이것도 뭐 그냥 뽑힌 게 아니고 선거를 만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여러분들 뭐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참 위험합니다 레진왕께서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간첩들의 실체가 맹백하게 드러나는데 모두 잡아들어야죠 전에는 애써 모른 채함이 외면했지만 지금은 실체의 증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재임 중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비핵가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고철등원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과 미국의 제재반화 교환을 끈덕지게 요구했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체 왜 그는 그렇게 국익의 이런 반환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목을 맺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국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됐다 김순덕 대기자 당신도 한몫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한 번 정도는 보호해 주겠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당신도 보니까 천만다행을 아는데 그게 천운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잖아 당신들도 다 X다 다음번에 정권 넘어간다고 당신 그거 몰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국은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됐다 딩동댕 동아일보의 대기자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권 넘어가죠 여러분 정권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간첩을 잡고 못 잡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북미회담이 깨져 한군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권 교체도 했다 여기 내가 필이 딱 꽂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몇백배 차이가 나고 헛소리들 야 하는데 경제가 몇백배 차이가 나오면 뭐해 그냥 때리면 그냥 당하는 건데 제가 뭐 외쳐봐야 그런 일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참 위험한 거죠 비겁한 사람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 인고 하니까 국가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국가관이라는 것 헌법재판관이 여러분들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키가 찬 거죠 이런 사람을 뭐 하려고 이런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랄 수밖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야기죠 헌법재판관 후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아니 북한이 주적이냐 물으니까 주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주적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병호 tv가 사명을 다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 골로 가는 건 그거는 한 사람이 노력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인사하는 것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가 차잖아요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질문에 대해서 아마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이신가 모르겠네요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밝히는 것이 그게 부적절한 거냐 이야기죠 이런 정도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 많고 많은 판사들 가운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좀 이상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람들이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든 국회이든 거지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개된 주적 북한을 그것도 공직자가 주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lgvv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통령이든 헌법재판관 후보는 관계없이 그 주적을 왜 주적으로 말을 안 하냐 그게 어떻게 부적절하냐 이야기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왜 헌법재판관을 하냐 이야기죠 어이가 없고 황당하길뿐만 아니고 아니 나라를 지키려면 사람들이 뭐죠 국가에 대한 국가관과 정체성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누구를 한 대에서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부끄럽고 여러분들 두렵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관 국가의 정체성이 헌법의 기본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 여러분들이 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위협하는 세력이 주적이지 얼마나 여러분 lg 예 뭔 소리야 군대 간 우리 조카 집으로 귀가시켜야겠다 고위층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주적도 모르는데 군에서 뭘 까면 뭐하냐 참 한심하다 나라가 참 많이 망가진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망가진 거죠 여러분 이게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러면서 밥솥하고 같은 건데 그 밥솥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잖아 헌법 우연을 다루는 데지 않습니까 주적을 논하는 것이 그냥 그게 부적절하다 의의가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공부는 잘해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네요 경남 하동 출신이고 69년생이고 부산 남성유고가 부산일 겁니다 아휴 정말 참 뭐 잘해 다들 잘해 먹어라 하고 나와서 또 정간예우 받고 몇십억씩 벌면 뭐 애들하고 잘 살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외신에 아주 큰 뉴스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의 금융계에서 많은 CEO 가운데서도 가장 장수한 CEO분 가운데 한 분일 겁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피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 회장이 또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불미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했던 번쩍이 뭐죠 그 부자업계에서 아주 큰 돈을 벌였던 앱스타인한 인물이 이제 뭐 아이들 관련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감옥의 가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아마 금융거래를 도와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이미지도 좋고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죠 오늘 일면에 실렸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중요한 기사가 제이피 모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직을 맡았고 박클레이에서 여러분들 CEO를 지냈던 이 사람이 또 이제 죽은 앱스타인하고 수천 동을 이메일을 받은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업무로 연결됐겠죠 앱스타인과 전 박클레이 CEO인 제스 스탠리 사이에 굉장히 사적인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 것이 나와 가지고 아마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잘 다뤘네요 좁게 20년 가까이 세계 최대은행 제이피 모간 최이스를 이끌어온 다이먼 회장이 위기에 몰렸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루된 의혹으로 아마 이제 법정에서 이제 정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이먼이 오는 5월 달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해서 앱스타인의 관련 사건에 정언을 할 예정이다 뭐 어떻든 거래를 해야 되니까 뭐 큰 은행들이 웰스파고라든지 벵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제이피 모간이라는 시티 은행이니까 아마 제이피 모간하고 계속 거래를 했던 모양입니다 월가에서는 다이먼 회장이 앱스타인의 그런 관련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끊지 않았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물러날 수 있던 전망이 나온다 이게 일종의 직업인의 윤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일을 하니까 참 이런 사건의 연루가 돼서 안 되는데 친분도 있을 것이고 이익도 있고 할 거니까 그냥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이피 모간은 앱스타인의 범죄를 인지한 위기관리부서 등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방은행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아마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현재 정부로 보면 그런데 앱스타인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고려해서 그와 거래를 장기간 유지했고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결국 최고 경영자인 다이먼 회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의외로 이런 미국 사회는 이렇게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경우는 굉장히 가혹하고 이렇게 처벌이 따르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제이피 모간의 주요한 부서를 맡고 있다가 퇴직을 해 가지고 바클레이의 CEO를 지냈던 사람인데 다이먼을 증인으로 부른 검찰은 다이먼 검토라고 하는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앱스타인과 거래하기가 위험하다는 내부의 각종 경고 보고가 수차례 다이먼 회장에게 전달되었음에 불구하고 다이먼 회장이 은폐 묵살한 정황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문서들이다 제이피 모간은 공식적으로 다이먼 회장이 앱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다이먼 리뷰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제이피 모간 자산관리 분야 임원인 제임스 스텔리는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매일 1200통을 앱스타인과 주고받은 것으로 최근 피소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연류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윤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연류가 되면 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명성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내놈입니다 이 매일이 두 사람 사이의 굉장히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이피 모간의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죠 내부의 그런 우리로 하면 감사 감사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는 거죠 더 뱅스 컴플라이언스 팀이 반복적으로 문제없느냐 앱스타인과의 거리가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이 뭐죠 이 사람 스탠리 차원으로 그냥 묵살하니까 거래가 계속됐던 거죠 2006년도에 기소가 됐는데 2008년도에 해미가 밝혀질 때까지도 계속 여러분들 거래를 하고 최종적으로 앱스타인과 거래가 종결된 것이 2013년이라는 거죠 바로 스탠리가 제이피 모간을 떠난 이후에 이렇게 뭐 큰 뉴스로 당분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겠네요 여기 이제 스니퍼님께서 황금나라 우파 분열하지 않으려면 국짐당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개인도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국가도 정체성이 중요하고 정당도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 문제를 한번 오늘 뉴욕 유럽 특파원이 보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어제 잠시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중국의 의존도가 높죠 지난 30년간 돈을 중국에 참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어제 잠시 봤던 내용이죠 현대차그룹도 급속히 줄어들고 베이징 현대 자동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월별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이야기를 다뤘죠 이번 기회에 수출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썼던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영향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력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동유럽이 크게 러시아에 의존하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를 그리고 아마 동유럽과 러시아가 이런 국경을 맨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친소국가가 벨라루스입니다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리고 선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리를 나와 가지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 다 진압이 됐죠 이 벨라루스에는 30년째 통치하는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은 뭐 거의 뭐죠 푸틴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 내부 사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이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국제 시시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또 여차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동구 유럽 국가들을 다 옥죄고 있네요 냉전이 끝나고 구소린이 붕괴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들 무슨 뭐 천년가스 여러분들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 참 정신나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벨라루스는 뭐 90% 100% 정도 원유와 천년가스를 의존하고 있네요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벨라루스의 경제적 정치적 종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장기 집권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루카센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기 집권해야 되니까 장기 집권을 하려면 독재 체제하고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제 나라를 제대로 건사를 못하게 되면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친중국가가 돼야 중국으로부터 뭔가 여러분들 영향 그 뭐죠 이익을 공고히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안 낳으니까 이민을 여러분들 대중국에 대해서 많이 열게 되면 그냥 나라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문제 걱정 안 하겠지만 저는 뭐 이게 나라가 그냥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헝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슬로바키아도 한 49%를 이전하거든요 대한민국 수출입이 한 25% 정도 될 겁니다 중국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헝가리가 36% 체코가 26% 러시아는 이들 동유럽 국가의 국제 실시보다 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안보 차원에서 이번에 적자가 생긴 김에 중국에 대한 수출입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런 전략적 머리가 참 부실하죠 여야가 힘을 모아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출입을 뭐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게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반성을 좀 해야죠 이게 우리들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 세대만의 나라가 아니고 아이들 세대가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책무감 같은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자기들 세대만 살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좀 더 자유롭고 역동적인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또 참아 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지금 기성세대들은 나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참 내가 볼 때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생각이 참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식들이 그렇게 억압적이고 그런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걸 그냥 뻔히 보면서까지 그냥 그걸 하는 걸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자제분들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의 앞날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단주로 모이게 되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